안녕하세요 보드코리아 공항천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트럭은 페리스사의 페리스 트럭입니다. 지금 보드코리아에서는 6월 롱보드 포팔세일을 지금 준비하고 있죠. 지금 아주 착한 가격 65,000원에 지금 정말 선택하시기 좋은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꼭 놓치지 마시고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전에는 트릭과 다운힐에 초점에 맞춰진 트럭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프리스타일 트릭 댄싱에 최적화된 페리스 트럭입니다. 우선 행어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행어는 옷걸이같이 생긴 이 부분을 행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색깔이 있는 부분, 여기까지가 180mm 사이즈입니다. 18cm 길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도는 50도로서 트릭과 댄싱을 즐기기에 정말 최적화된 사이즈로 이루어져 있죠. 기본적으로 안에 보시면은 다른 와셔보다는 좀 더 두꺼운 사이즈의 와셔가 2개씩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페리스 트럭의 액슬은 상당히 튼튼하기 때문에 과격하게 롱보도 좀 무겁기 때문에 충격도 더 커서 킹핀이 부러지는 경우도 생기긴 하는데 행거 부분, 액슬 부분이 굉장히 튼튼하기 때문에 킹핀만 교체하시면은 바로 사용하실 수 있죠. 킹핀도 튼튼한 편이기 때문에 파손 걱정은 하지 않고 이제 편안하게 트릭, 댄싱, 프리스타일 다양하게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은 따로 부싱을 따로 구매하셔서 교체할 필요는 없으시고요. 기본 부싱만 사용하셔도 굉장히 쫀득하고 재미있는 그런 라이딩감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다양한 컬러도 있고 이렇게 프로모델도 있으니까요. 원하시는 색깔과 디자인으로 선택하시면은 즐거운 라이딩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보드코리아에서는요. 다양한 가격과 이벤트로 지금 여러분들께 많은 혜택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보드코리아 들어가셔서 페리스 트럭 그리고 다른 다양한 롱보드들 꼭 만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